해외에 설립된 미션스쿨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자립과 안정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직업훈련원 같은 교육시설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선교연구원이 작년 하반기에 한국선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교육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정자립이 되지 않아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46.4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선교연구원은 이어 현지 정치사회의 영향으로 안정성이 약한 점이 19.6%, 대규모 재정투입에 비해 사역효과 부족이 12.5%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선교 발전을 위한 조사에서 연구원은 현지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적정규모의 교육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0.9%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원은 또 교육시설 협력으로 중복지원을 방지하자는 의견이 22.6%,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13.2%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선교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 난이도 다양화와 직업훈련소 확충이 각각 32.7%로 나타나 기존의 정규 학교와 신학교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선교의 숙제는 전인교육을 위기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현지인 교육지도자 양성에 힘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최 sería la isz 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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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g